한국은 전기요금을 68%나 올렸고 일본은 36% 미국과 독일도 22%씩 각각 올렸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도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이들 국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보이죠. 전기요금을 인상한 국가의 정부가 자국의 국민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또 그 나라에는 물가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을 겁니다. 엊그제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했습니다. 너무 소폭이기 때문에 엄발에 오줌 누는 수준이자 땜빵 수준의 조치란 지적이 나오고 재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폭탄 돌리기 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에 대비하지 않은 과거 보수정부나 진보정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전기요금을 관리한 결과가 지금의 상황인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암담하기까지 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작동하는 게 없기 때문이죠. 째깍째깍 시한폭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내년입니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어찌 됐든 올해는 한전이 30조에 달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전기요금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올해로 끝난다면 괜찮겠지만 억눌려놨던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터진다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장이 클 겁니다. 한전이 재난 수준의 적자 사태에 직면하거나 국민이 몇 배나 높아진 전기요금을 부담하거나 어차피 둘 중 하나인데 결국은 국민 주머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전 적자를 회수하는 방법은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다른 방법이 없으면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입니다. 내년 전기요금 사태, 한전 적자 사태의 내관은 아마 연료비 연동제 기준이 되는 기준연료비가 될 겁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2021년 개편된 전기요금 체계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연료비, 경상비, 투자비 등이 모두 포함된 총괄원가 제도로 정해졌는데 전년 기준으로 정해지니 시차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다보니 유가가 떨어져도 전기요금이 내리지 않아 괜한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총괄원가 제도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과 인하 요인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고 발전당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료비만이라도 적기에 조정하자는 측면에서 연료비 연동제가 2021년 도입됐습니다. 이 제도는 공식적으로 이런 측면이 있지만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명분을 쌓겠다는 개념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료비 변동이 있으면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제도를 살펴보면 이 제도는 최근 1년간 연료비를 기준으로 기준연료비가 정해지고 최근 3개월간 연료비로 실적 연료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연료비 조정 단가는 실적 연료비에서 기존 연료비를 뺀 연료비가 되는데 이렇게 산출된 연료비 조정 단가가 마이너스면 인하요인, 플러스면 인상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기준연료비는 2021년 기준으로 정해졌고 킬로와트아워당 9.8원이 인상됐습니다. 한전은 지난 4월과 10월에 각각 4.9원씩 인상한 바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실적 연료비는 다음에 기준연료가 되는 셈인데 원래 연료비 조정 단가가 이미 상한선에 있다는 것은 내년 기준연료비가 이미 큰 폭으로 오를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연료비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년간 연료비입니다. 2023년도 기준연료비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연료비가 될 겁니다. 내년 기준연료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4.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준연료비는 kg당 338.87원이고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실적연료비는 kg당 719.15원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2배나 늘어났고 그래서 내년 기준연료비가 2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LNG 가격은 35.1달러로 2021년 18.5달러보다 1.9배나 올랐습니다. 유연탄 가격도 353.5달러에서 2021년 138.4달러보다 무려 2.6배나 올랐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기준연료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 보일 겁니다. 그나마 원래는 연료비 조정 단가 상하한으로 급격한 전기요금의 인상을 막았지만 내년엔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전기요금 약관에 기준연료비에 대한 상하한 제한이 없습니다. 현행 제도라면 기준연료비 인상분을 고스란히 반영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감이 나지 않으시면 4.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살펴보면 아마 실감이 나실 겁니다. 한전이 4.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로 키라와트아워당 52.3원을 산정했습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에 대한 상한선인 5원이 없었다면 52.3원이 올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전기요금이 52.3원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5원 올리는데 이 난리가 났는데 50원을 올린다면 만약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내년 전기요금 대외 재앙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미친 듯이 날뛰는 국제연료시장이 진정되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려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란 그런 믿음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이는 건 기분 탈실까요? 그동안 국제연료시장이 혼란을 거룩할 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슬레바를 쳤지만 정작 시장이 안정화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현실에 안주해버리곤 했습니다. 작은 위기엔 눈속임이 가능했지만 큰 위기에선 미천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전문가들은 폭탄 돌리기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뭘 했습니까? 그리고 이들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뭘 할 수 있느냐고 돌아온 대답은 없다였습니다. 한전의 아픔은 곧 국민의 아픔입니다. 한전의 적자가 늘어나는 만큼 당장 국민의 고통은 덜할 겁니다. 그런데 한전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는 전기요금으로 국민 주머니에서 채워져야 하고 한전이 낸 천문학적인 금융비용 또한 국민의 몫이 될 겁니다.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는 전기요금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 밝혀졌습니다. 정부의 개입 없이 전기요금이 결정될 수 있는 독립규제위원회 등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도매시장 또한 다면화를 통해 위기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특히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치화계층이나 중소기업 등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부가 있는 겁니다. 역사가 반복되듯이 위기는 또다시 반복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구독하시면 에너지 뉴스를 놓치지 않고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